여기는 주문진항입니다. 주문진항 모습. 갈매기 응아 냄새가 엄청 많이 나네요. 갈매기들이 따란히 지금 앉아있네요. 나가라고 하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타지의 월파가 예상되었니. 내방지께서는 강타지 트립을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타지의 월파가 예상되었니. 주문진 등대 2길 성황당 옆 경로당. 옆에가 성황당이 있다는 얘기네. 좁은 여기로 차도 올라가고 여기로 올라가면 주문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일 것 같아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카시아 잎이 다 떨어졌고 새뜰마을이 있네. 주문진 등대 새뜰마을 등대 꼬댕이공원 주문진 등대 새뜰마을 등대 꼬댕이공원 조문진 등대 새뜰마을 등대 어문 더 앞에 등대도 있고 그러네 여기는 아 주문진 성황당이네. 성황당 치고는 아주 크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können 랑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 자식들마을 등대 자식들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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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식들마을 그리고 자식들마을